재판 좋습니다. 부끄icalist 정필이 너무 좋아요. 모두 같이 시작할 수 있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레 카나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레 카나스입니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했을 때 힐링가 이 You Change My World의 안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럼 가야죠 한 번. 하나, 둘, 셋, 넷, 셋, 넷. 저희 같이 한 번 할까요? 여러분들도 들으세요. 하나, 둘, 셋. You Change My World You Change My Whole World You Change My Heart You Change My World 어서 오세요. 저희 힐링이 형이 오늘 저희 콘서트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소원님께서 저희 소원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렇게 분위기가 진짜 끊었는데 제가 부르면 갑자기 이렇게 근데 이게 곡이 되게 잔잔한 곡인데 그 다음에 되게 잔잔한 곡 할 수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사를 드리고 막 하면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가 또 이 이유가 없으니까 네. 저만다가 또 미라클라스 펜서트가 있잖아요? 네. 미라 먼저 아... 모르시는 게 그렇게 많이 받아서 저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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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미라클라스의 테너이기도 한데 아... 21년이라긴 한데 그걸 여기서 훔쳐 놓은 느낌이 들어서 22년이라서... 22년이라서... 아원 22년이라서... 네.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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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비켜주는 게 잘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오늘 정말 저희 콘서트도 빛내지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정필림 씨의 다음번에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하핫… 아... 흐핫... 하핫... 하하하하핫... 네...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하하핫... 하하핫... 아하핫... 아하핫... 제가 못했던 곡이에요. 이게 각장이 잡힌 거라 다른 세션 분들하고는 같지는 않은데 다행히도 너무 피아노도 잘 치시는 분께서 계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벤트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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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la sola nel mio silenzio nel mio silenzio nel mio silenzio